아 뭐야 이거! 아 나 이거 안썼어! 아 쉣! 아 진짜! 아 뭐야! 아! 아 맞다! 아까 전에 그리고 원회시대 의심하시던 분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? 따닥 따닥 그냥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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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하겠... 형님 저랑 깜찍이 어깃빵 하셨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모습 보여주시면은 곤란합니다 제 앞에서 납작해지셔야 돼요 불가사리마냥 과위에 붙은 불가사리마냥 납작하게 자 2차전은 열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저는 이미 승자인데 제가 왜 또 해야 되죠? 자 제가 다음이야 오늘 지면 진짜 나 맞을지도 몰라 전어포그 vs 포러포그 3성도 1판이라도 따면 포러포그 5성도 어? 어? 진짜로? 희창우랑 이거 이지가 센 캐릭이라서 죽창 한번 꽂을만한데? 그럼 제가 반반 들게요 한번 와보실래요? 다섯판 어때 다섯판 다섯판 어떻습니까? 5선 5선인데 나는 한판만 이기면 되는거지 리차오랑 대 리차오랑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죽창 캐릭이라서 한방 꽂을만한데? 어? 이기는 사람 5초랑 꽉? 어?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마이갓 쉣 쉣더헉 아 이건 무조건 이겨야겠다 3점 3점 깔고 5선 오케이 콜 콜 콜탄 쪽이 왜 3점이냐구요? 3점 깔고 가는겁니다 리차오랑 대 리차오랑이라 대리인입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갑니다 긴장되는군 유진이랑 오메가 이거 좀 노반데 괜찮아 두판만 이기면 돼 두판만 이기면 돼 두판만 이기면 돼 갑니다 아 뭐야 에이 코버 빅살이 똑같네 나이스 좋아요 깔끔 필요한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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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늘 좀 드셨는데 이거 제가 볼때 오늘 좀 드신거 같거든요 아 이거 슬라 맞추려고 쓴게 아니라 슬라이딩 맞고 콩무 한번 볼라고 지랄하구 어어? 어어? 어? 에? 아 있어봐봐 있어봐봐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체리 compile 스킬 어 히히히 허허UN 어... 이거 아닌데 ancais 아 오케이 이런 스타일 자 송풀기 끝났고 자 지금부터 제대로 오케이 대구 맵 제가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맵이네요 좋아 우와 벽으로 천천히 압박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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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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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아 제발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아 not bad not bad 아 아 잠깐만 카운트가 왜 계속 나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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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걸 위해서 쓸려를 위해서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아 개깝이 자 일단 가능성은 봤거든요 아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아 아 아 아 아 왜 안 맞아 아 왜 안 맞아 왜 왜 왜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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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조졌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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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아 아 ㅜㅜ 아 아 아 신이 나셨네 아 아 아 똑같은 헤이 아치 아들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똑같은 헤이 아치 아들입니다 아니 킹이 한 판만에 썬텐하고 나타나듯이 다른 아들이랑 어? 태그매치 할 수도 있지 조용히 하세요 그쵸 인정하시죠 오케이 스폰서가 인정해주시면은 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겠죠 아니야 괜찮아 진짜 나쁘지 않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핵인가 아 나랑 딱 쓰자마자 앉아있는데 핵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아 나 이거 안썼어 아 아 진짜 아 형님 항상 오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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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실력으로 이긴다 와 털권 이게 튕기네 와 와 진짜 이게 튕기네 형님 이거 마지막에 제가 레아 맞추고 이겼는데 그 라운드 맞춰서 하시죠 2대1 라운드 맞춰서 다시 하시죠 형도 튕기셨는데 오늘 털권 졸라 튕긴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튕겼다니까 마지막에 레아 맞춰서 제가 이긴다운드였잖아요 맞아요 게임은 안 끝났죠 하지만 돈은 이미 갔습니다 아니 안 끝났는데 돈이 왜 가요 아 진짜 안 끝났는데 돈이 왜 왔다갔다 해 내가 졌다 아이씨 이거 진짜 손도 못대겠네 아니 뭘 깜찍이 가능해요 오늘은 그냥 스포팡이었고 깜찍이 없기빵 아니었잖아요 형님 아 너무하시네 깜찍이 없기빵은 나중에 다시 하셔야죠 아 이거는 스포팡이죠 그냥 제가 졌습니다 아 더 더 트해지기 힘드네 자 포인트도 싸내드릴게요 존나 잘한다 진짜 손도 못대겠다 아 리차오랑한테는 안 깜치는 걸로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회의부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으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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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탄 아야 아아 괜찮아 맞아줄만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 죄송합니다 한번만 한번만 왜 저게 저게 이기지 이렇게 아 아 아 아